광통신 부품 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SK텔레콤, LGO 플러스, KT 현장 20년간 일에 왔습니다. 저희 인력들은 대부분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걸 또 기술에 담을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적정화 광심선처장함은 각 통신사의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통신장애 발생과 유지관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독립적으로 불이 저장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엉킴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효율성 기존 제품보다 훨씬 꼴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엉킴 현상이나 장애 요소들을 줄이는 데 주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제품,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광심선을 저장하는 구조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구조였는데요. 분리형 구조로 차별화를 준 LJ144, 적층형 광심선 저장함의 차별적인 주요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층형 광심선 저장함은 국내 특허, 미국 특허를 등록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 저희 제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베트남과 중국 시장 현지 유통사,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통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월, 해, 말, 내년 초에는 초기 제품인 SK텔레콤에 납품해서 판매될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국내 시장은 30% 정도 점유할 계획이 있고요. 더 나아진 업그레이딩 제품들을 개발 준비하고 있고 시기에 맞게 출시할 예정입니다.